계속해서 참가 번호 7번입니다. 네 이번 무대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댄스 부분에 지원한 참가자입니다. 오늘 이 무대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.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16살 이윤솔 양의 댄스 무대입니다. 두 곡의 노래를 또 믹스했다고 하는데요. 이윤솔 양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이 무대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. 이 무대를 불태워버렸다. 그 무대를 불태워버린ERS 이전에 이àcies. 이 무대를 불태워버린, 은은한, 이렇게 다의 뾱어를 101, 이륙은. 이렇게 하는 문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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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